. 아직 장가 안 갔어요? 갔다 왔죠. 본인이? 장가를 갔다 왔다고? 네. 그러면 이 여자분 넣어준 게 애인이에요? 제가 속으로 사랑하고 있고 제가 만나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아직 애인이죠? 와이프는 아니시죠? 네 와이프는. 자 물론 이분이 조금 나보다 나이가 연상이긴 해요. 연상이기는 하다지만 그래도 본인이 이분이랑 봤을 때 본인도 마찬가지야. 어리기는 하더라지만 일부 종사를 못할 18자예요. 본인 같은 경우가. 본인도 한번 갔다 왔다고 그러셨죠. 근데 이분도 나이를 떠나서 이분도 일부 종사를 못할 여자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결혼을 해서 조강식처 하나만 놔두고 살아가진 못할 팔자. 이 분도 갔다가 와야 하든 그러야 하는 팔자거든요. 그럼 이분도 갔다 오신 거예요? 그건 자세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갔다 왔어. 여자분이 결혼을 안 했어요. 지금 처녀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혼했고 이분 처녀냐고. 유부녀예요? 네 아니에요만 대답하시면 돼요. 뭐예요? 아니에요. 유부녀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처녀예요? 궁합을 봐달라며. 네. 궁합을 봐달라며. 궁합을 봐달라며. 자. 하... 지금 이 사람 유부녀라고 봐달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네. 남편이 있어요? 이사람? 아니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이 결혼을 했다 갔다 왔든 이혼을 했든 얘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 우리가 또 점이 이렇게 좀 나가요. 왜냐면 이분도 갔다 와야 되는 팔자이거든 근데 제가 볼 땐 이 두 분이 이 여자한테 본인한테도 상문이 들어있고요. 성문요? 응 누가 돌아가신 분. 예. 집안으로 내 형제이신 간이든 부모이신 간이든 간에 돌아가시니 상문이 들어있고요. 요 여자한테도 상문이 들어있습니다. 어? 그래서 두 분이서 이별의 수를 겪을 수 있으니 조심해라. 그리고 이 두 분이서 본인이 여기 여자친구라고 설명할게요. 요 애인을 너무나도 본인이 너무나도 사랑을 하고 있대. 맞아요. 어. 그리고 지금요. 음성이나 마음을 요리해서 기운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그냥 애틋한 거야. 뭔지를 모르게. 어? 그리고 내가 품어주고 싶은 여자. 어? 네. 본인이 나이는 어리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가장이 돼주고 싶은 이런게 너무 많이 들어서 어? 콩깍지가 씌인 건 아닌데 그런 있잖아. 뭐라고 설명했니? 절절하다? 이렇게 좀 뭐라고 설명해 진짜 애타다. 맞아요. 맞아요. 애타다. 이런게 조금은 들어있는 이 애정운이다 하셔.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시리고 그런. 쓰리고 아파. 근데 본인도 갔다 왔고 이 사람도 갔다 왔어. 이 사람의 바람인데 쓰리고 아프다. 나의 아픔이 이 사람의 아픔인 것 같아서 내가 품어주는지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잘 만나시면 좋겠는데 이 여자한테는 살짝 아직까지는 조금은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다 보면요. 네. 기운을 보다 보면 살이 들어 있어요. 살기. 살기? 응. 살기라서 이 여자의 어떤 땜이 올해 내년 후년까지의 땜질이 있습니다. 땜질이란 어떤. 우리가 그랬잖아. 여자가 기가 강하다. 예. 사주가 높다. 어? 그리고 남자를 잡아먹을 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래서 살짝 본인이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둘이 파토를 내는 게 아니라. 예. 저는 이분이랑은 제가 볼 때는 인연 줄에 연 줄은 아니어로 보입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을 조금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내년 수중에 이별수가 들어 있어요. 이별수요? 응. 근데. 본인 부모님 딴에서는 본인 아직 얘기 없죠. 네. 본인 부모님 딴에서는 뭐 처녀 장가를 가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자손이 나와야 돼요 이 집안은. 대가 그니까. 대가 끊겼다고 그래야 되나 본인이 대를 이어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네. 맞아요. 맞죠. 그러면. 뭐야 이거. 미안한데 계속 들어와서 그래. 상문이 누구예요. 돌아가신 양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2, 3년 안쪽으로. 실은 저희 형이 2, 3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가지고. 2년이야? 3년 됐어. 3년차가 접어들어가요? 네. 3년차 접어들어가요. 형의 상문이에요. 네. 암병. 네.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장남 아닌 장남으로 살아야 돼서 본인이 대를 이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구나. 이 상문에 있어서 본인이 망신수 우울함 그리고 뭔지 모르게 내가 이 집안에 또 잘못하면 곡성소리가 난다고 그래. 왜 상문 끝에 3년 상을 치료적이네. 내가 병력을 눕는다든가 내가 아플 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 본인도 포함해서야. 그러니 부모님 전에서도 조금 건강 많이 챙기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어. 근데 더 중요한 것도 여기 그러면 잘 알겠네요. 근데 여자 쪽에서도 누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 여자 쪽에서요? 여자 쪽에서요? 여자 쪽에서요? 없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시면 돼요. 주사님. 몰아님. 현대lında 9 esa35 toddler 했다. 누구예요 이거. 그. 제. 나 뜸 들리다가 속 터지겠어 누구예요 전 보러 왔으면 기다 아니다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고 누구예요 아까 좀 전에 나한테 조금 살짝 혼자말로 흘렸거든. 형이 이어져 때문에 죽었나요 소리는 뭔 소리야. 애인이었어요. 와이프였습니다. 요 지금 나한테 요 분 궁합 보러 온 사람이 와이프면은 형수예요. 예. 형수야 대답 똑바로 하세요. 근데 애 뜻해. 형수를 보고 이걸 보고 나한테 뭘 봐달라고. 그럼 여쭤부터 상문이 들어서 형이 들어가셨는데 이분이 형수입니다. 아까 관계에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뭐 아닌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앉아있어. 창피해요? 본인도 점을 보러 왔지만 창피해? 대답 빨리 빨리 하세요. 예. 그런데 저는 원래 저도 그렇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형이 죽었으니까 저도 동생으로서 가슴이 아프고 아프죠. 그리고 형수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힘들지? 항상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걸 또 챙겨주다 보니까 그것도 하다 보니. 사랑이 빠졌어.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사랑이 아니었지만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의 아픔에 계속 내가 옆에 있으면서 좀 나로 인해서 좀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치료만 해주고 위로만 해주고 지켜주기만 하면 사랑이 왜 빠졌냐고. 형님이 돌아가시면서 본인한테 그래도 미안하지만 형수 좀 지켜주고 조카 좀 지켜주라고 유언이라도 남기고 갈 수가 아니에요. 그냥 껄까닥 돌아가신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지켜주라고 할 때 누가 사랑에 빠지라고 그랬어. 그리고 여기 무당한테 와서 형수의 사주를 가지고 애인인축하고 여기도 상문이 들었다고 무당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아리까리 까리까리하고 그러고 앉아계시면 눈치 못 자고 신령님이 바보일 거 같아요. 응? 형수를 사랑한 거야? 그럼 몸까지 섞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진짜로. 그냥 마음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 또 저도 그걸 원하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욕하던 사람이 그게 내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자대말 잘 들어요. 멈추지 못하는 거 같은데 이미. 브레이크를 걸라고 무척 노력을 해봤고 이게 부모가 아니면 부모 곡성이 아까 곡성 또 있다고 그랬죠. 울음. 아이고 아이고. 상문이 또 있다고 그랬죠. 이건 만약에 본인들이 많이 걸려가지고 나서 이 형수도 이미 본인이 좋아하고 있다는 걸 조금 눈치는 챘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아니란 말은 신령님 전에서 못하겠지. 예. 둘이 도망가려고요? 만약에 이거 어떻게 하려고요? 도망가려고? 그 저는 이거를 저도 답답해서 왔어요. 이거를 끊어내고 싶어서 왔는데. 알아요. 끊어내고 싶어서 왔고 이분을 준 게 처음부터 제가 이분이 이분인데 이분은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건강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아닌 척하고 본인이 사랑하고 애틋하고 그래 아프고 슬픈 거 다 아프지. 근데 형수를 그래 여자로서 사랑할 수 있다 몸 안 섞으니까 다행이었다. 근데 내 부모 죽이고 나서 이 형수를 아직까지 그 마음에 담을 일이 있어? 멈춰요. 나쁜 짓이냐고? 나쁜 짓이야. 한 인간으로서 따로 만났고 내 아는 내 아는 지인의 형의 형수 같으면 위로해주면서 그래 한번 살아봐도 그래도 인연이 이 사람이 또 남자를 잡아먹는 관상이 아니다. 상이 아니다. 사주팔자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봐드릴 수 있는데. 내 친형이라면서. 네 맞아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콩닥거리는 사람 멈추세요. 멈추시라고. 예라고 얘기해놓고 와서 못 멈추죠.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온 것도 있어요. 해외로 가세요. 해외요? 네. 해외로 가든. 여기 있어서 물 건너가든. 아니면 내가 한양성내로 올라가든. 둘이서 공방을 해서 안 보고 안 듣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저 조카사 조카를 어떻게 볼 거며. 그리고 형이 이 꼴을 보고 저승으로 갈 수 있을까. 내 동생이 내 마누라를 품어서. 마음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마음의 사랑도요 이것도 죄예요. 그런데 저지르지 말아야 될 상대를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튜브에 보면 형수를 사랑하는 이런 것도 넘어갔지만. 많지만 본인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네. 내 부모 생각해. 내 엄마 아버지 생각해. 자식을 먼저 잃고 나서 얼마나 피통하고 원통하고. 얼마나 힘들고 아플 걸 생각을 해. 그래 위로해 주다 보니까 형이 조금은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연민의 정이 조금 들어서. 정분이 사랑으로 됐다. 그런데 우리 태준님. 네. 본인도 알고 있죠 이거 잘못한 거라고. 알고 있어서 섣불리 사실대로 말씀 못 드린 것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정리해 주자. 멈추세요. 나중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내 부모 슬퍼하고 울고. 내 집안 진짜 아작 나고 싶지 않은 집안 멈추셨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내 마음 하나 닫으면 돼요. 저도 죽는다고요. 네. 본인이 자살 안 할 것 같아. 내 부모가 울고 울고 이거 난리가 났고 뭐고 하고. 어차피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둘이 해외를 도망간다고 해도 그 자식 새끼는 어떡하고. 형을 나중에 죽어서도 어떻게 볼 거고. 못 가. 형 좋은 길 가고자 인간들이 막지 않았으면 좋겠어. 참 가겠다 좋은 대로. 그러니 내 형을 그렇게 끔찍기도 생각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라면. 본인의 마음을 다 드셨으면 좋겠어. 꿰매버려. 바늘로 꿰매버리고 호찌키스로 나오지 말라고 꽉꽉 붙여. 정말 강력본들에도 삐져나오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해주고 싶으면 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내 형수를 조금 돌봐주시오 하고. 그렇게 연을 지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 집안이 아작 납니다. 그리고 두 분이서. 그리워라 슬퍼라 마음 쪽으로 품은 것도 내가. 뭐 죄라고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죄예요. 죄니까. 더 가다간. 예. 집안 풍지 박살납니다. 내 형수한테 이렇게 있다가 조금 있다가 나름대로 괜찮다 그러면 프로포즈를 하려고 했어. 응. 근데 이미 형수라는 사람도요. 본인이 어떤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보는 걸 좀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요. 모를까. 그래서. 아니 모를까. 애인처럼 내가 볼 쪽에는. 하오 움직이고 위로해 준다 싶지 고. 본인이 카톡을 봐봐. 메시지 보낸 걸 봐봐. 내 부모한테 더 맞는지. 이게 내 지인들 중에서 이 사람을 위로해 준다 싶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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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행게. 둘이 연인 사이에서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그 문구인지 아닌 건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본인한테. 본인 지적 보시라고.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멈추세요. 나도 죽고 내 부모도 죽이고 싶지 않으면 이거 멈추세요 그러니 내 형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멈춰야. 멈출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열차 지나가게 만들지 말고 이 집 앞마저 망하지 않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인연 줄 형수를 떠나서 이 여자는 본인한테 아니야.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응 알겠냐고요. 그 그게. 좀 마음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 그래서. 당분간 지방을 가했든 당분간 서울 가했든 당분간 제주도를 가했든 해외를 가했든 가. 빚을 져서라도 가 그 비행기값 내서 가서 내가 6개월 살이든 1년 살이든 하고 와. 하고 와요. 다 차단하고 하고 와. 그래야 이 집안 살아. 내 말 들어요 정말이야 네 부모 내가 죽게 만들고 또 죽게 만들고 싶지 않으시면. 상문 아직 안 거셨습니다. 네. 가세요 해외로 가 알겠죠. 못하겠으면 같이 붙어 있지만 같은 이 지역에 살지 마. 떨어져. 아시겠죠 정말이요 오늘부터 형수랑 연락하지 마요 일단 진짜다. 응. 네. 재받아요. 그냥 챙겨주기만 하셔 보살펴만 주셔 내 부모를 통해서.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